자, 옆상에 이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하나님의 만나는 장면, 은혜받은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야곱은 장작권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영적 혈통이란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장작권, 영적 부유. 그 장작권을 사모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가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네 이슬제에다 놀라운 복을 다 받았고 에서가 속아서 화가 나가지고 동생이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 알고 어머니 이부가가 야곱아, 야곱아. 네 형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너 빨리 애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뭐 가까운 이웃동네가 아니고 수천리 하란까지 가야 된 그런 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 교통이 좋은 거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천리 길을 이제 물러물어 외삼촌 집으로 가는 노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는데 여기서 부유에서 하란으로 떠나 가더니 해가 진지라 유수 가려고 한 도를 가다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루이스 들판에서 밤에 잠을 자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인생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언제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냐 바로 외롭고 쓸쓸할 때, 힘들 때 들판에서 혼자 도를 베고 잠을 자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밤에 혼자 산에서 잠을 잔다? 옛날에 무서운 짐승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위기강도 있었을 때 얼마나 쓸쓸했을 때 야곱이 그냥 잠이 왔겠냐고요 하나님, 하나님 나 함께 해달라고 울고 기도하면서 머무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잠을 잤는데 이때 하나님 만나 주는데 꿈에 본 즉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아보라미 하나님, 이사기 하나입니다 너와 네 자손이 이 땅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바로 네 자손을 통해서 모두가 복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언제나 지켜주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려라 놀라운 하나님 만나는 약속을 받게 됐어요 언제라고요? 돌 베게 베고 잠자다가 따뜻한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품속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을 찾아오시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 외롭고 쓸쓸한 어려운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란 것은 은혜란 단어가 우리 기독 가장 좋은 단어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란 것은 거주해 주신 선물이란 것인데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찾으러 가고 예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만나 주셨어요 실례 영적인 눈이 떴어요 꿈에 본적, 본적, 본적 뭘 봤어요? 신령한 영적 세계를 봤어요 하늘에 사닥때라 내려온 거 봤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린 것을 보았어요 천사를 꿈에 봤고 하나의 음성 들었고 만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나는 아브라이만의 이사의 하나입니다 그렇게도 네가 원한 소원 나는 너희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약속을 무엇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신 거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생명인데 뭘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 전수해 준 약속 약속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떠나지 않겠다 아, 이게 최고 복이 아닙니까? 최고 복 여기서 두 번째 그 은혜 하나님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 야곱을 보아야 됩니다 야곱의 자유입에 깨어가지고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시건을 알지 못했더다 두렵더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린 거 이 사닥다리는 영적으로 오르락 내리는 건 사닥다리 하나님 만나는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하늘에 어떻게 사닥다리가 납니까? 절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이 사닥다리가 열렸고 하늘에 문이 열렸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 말씀 있는 떡 이게 교회 하늘에 문이 열린 교회 하나님의 임자인고 그게 생명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임자인고시고 하늘의 문 문이 열려야 하잖아요 죄 때문에 할머니 다쳐서 지옥과 인생에게 문이 열렸다 이게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이 있는 곳 생명 있는 곳 생명 있는 곳 베델 그리고 나서 여기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지금 아마 그 당시 돈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어머니가 기름 아마 참기름 같은 걸 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름이 아깝지 않게 그냥 그대로 다 부어버려요 그냥 부어버려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신령한 꿈을 꾸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한들 내가 뭐 개꿈인가 뭐 이상한 꿈도 꾸었네 뭐 별일 다 있네 그랬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드려 이야 하나님 만났구나 꿈을 봐도 은혜를 줘도 천사를 봐도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지 반응이 없다면 믿음은 반응이에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는 거지 반응이 여기서 여기서 가만히 그냥 뭐 그럴 이상은 꿈꿨네 그랬다면 이게 야곱이 복받았겠냐는 거요 믿음에는 반응으로 믿음은 믿음에는 말씀에는 믿음으로 반응한다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믿음은 그걸 받는 그릇이 되는데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반응이 없어 전혀 반응이 감격과 기쁨이 없어 그게 무슨 복이 있겠냐고요 지금 야곱이 자기 있었던 이 사건을 무려 이후에 400년 후에 모세가 기록했다면 400년 동안 전승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계속 이 얘기가 나 꿈꿨어 하나님한테 만나서 이래서 혼자만 가만히 있었다면 자기가 만나는 누가 알겠냐고 이걸 너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야 하나님한테 약속하셨어 너무 좋아가지고 잊지 못하고 그것이 400년의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은 야곱은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면 반응이 오게 돼 있고 믿어지고 내 것으로 소요되면 반응 오지요 행동하지요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 행동이 따르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지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무슨 일 있겠냐고요 그리고 서원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내 가는 길에 뭘 입을 거 주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10분지를 드리겠나이다 서원하고 약속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도 가운데서 이제 그가 애삼촌 집을 잘 만나게 되고 그래서 라이를 만나고 결국 그 라이를 너무 아랫다워서 야곱이 7년을 머슴살을 하겠다 하고 7년 수일같이 그래서 이제 이 두 딸과 결혼해가고 14년을 머슴살을 하는데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품사가 10번이나 속여서 20년 머슴살의 빈털터리 빈털터리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자기보다 단속가 더 높은 라반을 만났어요 신은행안대로 갚아줘가지고 계속 속임당하는 거예요 행안대로 갚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복준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꿈에 보여준 거 있었어요 그래서 애삼촌 뭐냐 애삼촌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내가 언제나 종으로 있겠습니까 내가 와가지고 애삼촌 이렇게 큰 거부가 됐는데 나는 빈털터리인데 내게 좀 복을 주시오 품삭을 좀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겠냐 이 양 중에서 얼룩덜룩 얼룩덜룩 양 중에서 흰 양이 나오면 내 것을 합시다 그래라 이 바보야 흰 양 흰 양 나오지 얼룩덜룩 나오겠냐 그리고 이제 이 얼룩덜룩 흰 양으로 다 거래 뛰겨놓고 그리고 이제 버든나무 심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벗겨갖고 그걸 이 양이 이 새끼 베일 때 그걸 보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흰 양 중에서 얼룩덜룩덜룩 막 나오네 이게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이제 야곱이 거부가 돼버려요 성경은 왜 이런 걸 얘기했냐면 네가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이 이십 몇 동안 워슴살했지만 너는 아무것도 빈털터리야 내가 복 줄게 내 방법으로 그게 뭔가 영적 신령을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복이 왔어 뭘 의미할까 복은 내가 준다 하나님이 은해 주신다 근데 이게 이제 바라보음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는데 믿음의 꿈을 꾸고 바라본 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이 보여줘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돼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아니 흰 양중에서 이 얼룩돌이가 나오냐고요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더니 그거 뭐냐면 그렇게 바라보게 만들고 그랬더니 됐다는 것은 뭘까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일상에 보지 못한 거지 바라는 거요 자 우리가 이 비전이 뭘까 비전이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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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는 거예요 본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인데 그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비전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약속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비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이 하는 것은 야망이고 욕심이에요 그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주었을 때 그것이 꿈으로 왔었을 때 믿음의 꿈을 꾸고 바라본다 그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바라본다 우리가 이 봄 우리가 봄은 생기가 있었고 정말 봄의 모든 것이 새로 마무리 약동하는 것이 봄인데 영어로 스프링 올라오는데 봄이란 뜻이 뭐냐 바라본다 해서 왔어요 봄 바라봐야 돼요 봄이 생동력이 있고 약동하고 우미도 없고 영어로 스프링인데 바라봐야 되거든요 믿음의 꿈을 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꿈을 꾼 사이에 일하게 되는데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금년에 믿음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놀라게 역사하여서 믿음을 바라보려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부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네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간 도주를 해요 근데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어요 일주일을 따라와 죽이기 와 하나님이 라반에게 너 야곱의 선악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심판하고 딱 더 이상 추격 못하게 만들고 해야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야곱 인생의 고난의 역경의 세월이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게 만들 라반을 이겼어요 라반이 그렇게 완전히 속여 먹었지만 빈틀틀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고 라반을 추격 못하게 만들고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여정이 아무리 복을 주어도 아버지 이사에게 축복을 받아도 결국은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인생끼리 장애물이 있어요 그 인생에 다가온 라반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 야곱 인생이 32장에 이 야폭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한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32장에 읽어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봐요 그래서 그걸 마하남이라 하나님의 군대 무슨 얘기냐면 천사를 봐요 천사 다시 말하면 예세가 사배 군사들이고 야곱을 죽이려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라반 같은 사람 또 예세 같은 사람이 나를 죽이려 와도 우리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벌써 보고 마하나님 천사를 파송하고 다 보고 있어요 그 대신 천사가 직접 와서 이러지 않나요 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만나주신 역사가 있게 되는데 라반 예서가 사배 군사 데리고 자기가 죽이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위기 가운데 홀로 외롭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간의 꾀를 써가지고 선물 공세를 하고 두 안에 라엘과 레아가 있는데 이 레아를 먼저 보내고 라엘을 뒤에 보내고 자기는 안 건너고 야복강에서 가망하면서 있는 거예요 강을 안 건너요 상황에 따라서 도망가려고 두 다리 믿고 그때 이제 천사가 나다 씨름합니다 씨름하다가 환도표가 유골돼요 환도표가 이 환도표 유골시켜서 믿고 있는 두 다리 못 도망가게 유골시켜서 쩔뚝거리를 만들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환도표를 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물질및 물질및 건강을 때릴 수 있고 하여튼 유골시켜야 돼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때 하나님 이 천사를 붙잡아요 그 천사가 예수님 모습인데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지만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그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그래 세상에 한도표 일골시켜 놓고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세례하며 그럼 밤새 시름한 거예요 밤새 철학이 된 거예요 근데 기도가 이 시름하는 기도가 있고 매어 달린 기도가 있어요 잘 들으시라고 시름하는 기도는 하나님 막 따지고 막 되들어 할 말에만해 하나님 내가 11조였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랬습니까 막 왔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야단친 사람 있어 막 큰소리 쳐 한도표 일골 대봐 아이고 죽겠네 이제 그때는 파싹 깨져갖고 시름한 기도가 매어 달린 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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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한마디로 매어 달린 사람들은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안의 깨지고 한도표 일골 대가 이제 절대 놓치면 죽게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생사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모든 주류가 내가 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파싹 깨지고 파싹 깨지고 나같은 주님 사주신 것만 감싸고 나같은 주님 사주신 것만 감싸고 나같은 것 정만 감싸고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가지고 따지고 뭘것도 없어요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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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달린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부서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랍니다 내 인생에 모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파싹 깨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에 전부가 되십니다 기도려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른 이유 다른 이론 다른 따질 것도 없어요 완전히 주님 완전히 완전히 꽉 붙잡아갖고 주님 왜냐하면 내가 주님 놓치면 나 죽습니다 이제 알아서 알아서 막 목숨 거는 거 목숨 거는 거에요 나 기도를 하면 밤새 전하는 사람들은요 주여 주님 내 인생에 전부가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자면 나 죽습니다 기도해갖고 안되면 내일 전화하고 누구 만나러 가고 돈 끌고 가고 이렇게 벌써 계산한 사람은 안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막 전심으로 내 인생에 다 걸고 날이 세례하며 그때 일이 뭐냐 야곱인이다 야곱은 혼의 사람 꾀의 사람 속이는 자란 뜻이 야곱은 인간은 야곱이요 누구나 야곱 야곱의 기절이 있어요 속여 이스라엘을 하리라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 내가 항복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니까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 무슨 우리가 힘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이런 말 했잖아요 자식이 부모는 없다고 부모가 자식 못 이겨요 돈도 힘도 부모가 갖고 있지만 자식 자식 뭔 이긴 게 뭘까 사랑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큰소리 쳐도 나중에 벌벌 떨어요 그 자식이 어쩔까 하고 그게 사랑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팔싹 깨지고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사로잡았고 하나님을 이루겠다 그리고 분이엘 분이엘의 하나님 얼굴 하나님을 뵀어요 자 언제라고요 야폭강가에서 사백 군사가 오고 그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사실 분이엘을 체험하기 위해서 애설을 썼고 사백 군사를 썼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언제 만난가 위기와 권한감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이 전부라고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그 시간 여러분 인생의 최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야곱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제일까 이 시간이지 않겠어요 이 시간 야곱 이스라엘을 바꾸는 시간 깨어지고 부서지고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시간 하나님의 만난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이 진정한 복인데 무엇이 진정한 복이냐고요 20년 세월이 지났어요 아버지의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하늘에 있을 땅에 기름 다 복을 줬는데 20년 동안 멋진 사려고 20년 고생이고 빈틀틀에다가 이 죽을 상황에서 그만한 물질이 약복강을 해서 형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떴어요 이미 물질은 다 떴어요 이제 누구 것이 되냐 하나님 다시 한번 인정받아야 돼 분이엘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당장 안수받은다 금방 복이 오냐고요 20년 무슨 사람 그 고생 다 하고 근데 그냥 안 줘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분이엘인데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자아가 깨어져야 돼 부서져야 돼 내가 깨어지고 항복원 순간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은혜가 올 때에 분이엘 현대계의 문제가 뭘까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들이 분이엘 체험이 없어 신학으로 지식으로 배웠어요 박사기 100개 따봐야 주님 못 만났어요 영의 사람 아니에요 혼의 사람 육의 사람 지식의 사람 이게 문제라는 거 여기서 WC가 나오고 종교 다운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물가 하나님 만나야 돼 왜냐하면 육이 죽고 혼이 깨어지고 언제 혼이 깨어지냐 혼이 깨어지냐 영적인 사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되고 처리된대 저는 목격에 한 1, 2년 동안 산에서 처리하고 금식 오고 주인만 바라보고 환경에 그런 환경이 됐어요 달빵 생활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저는 인생이 그때 그 산에서 밤새 그 눈보라 속에서 기도하고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와서 얼굴도 닦아주고 100일 저라 작정인데 50일째 딱 52년이거든요 회복을 시켜주고 음성도 주고 말씀도 주고 보여주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가 그 당시에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었을까 나는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을까 전혀 왜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나를 만들었고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목회가 못해요 가장 복받는 시간이요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런 기간이 와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캄캄해요 보이는 거 없어요 아무 누가 도와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자고 밤새 기도가 되고 천사가 되고 그런데 주님이 그때그때 만나주셨고 인도했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갔고 나를 변화시켰고 깨뜨렸고 신령한 꿈을 꿇고 지금 보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이 언제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찬스로 하시고 주님 만나서 분의혈체의 많은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글쓰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내가 줄을 의리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에 담이 와요 축복의 가난한 땅 앞에는 열의고성이 반대 있어요 열의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려야지 그냥은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믿음으로 이기고 담을 뛰어넘어야 되요 담 아무리 복받아도 그냥 금년 안에 안 하면 알아서 해줄 것이다 아니요 담을 뛰어넘어 그런데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고 힘을 주고 그 뭘로 뛰었냐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이 지렛대가 되고 말씀만 의지하면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왜 이대한 왕이 됐을까 사우랑을 뛰어넘었어요 사우랑이 왕인데 삼천 군사 가지고 다윗을 수색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깁니까 가장 큰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해요 두 번이나 사우랑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딱 줘요 그런데 여우와의 기름 분야 내가 어찌 손을 대겠느냐 하고 절대 자기 인간의 방을 쓰지 않고 도망만 가고 축복해 주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과 미움을 이긴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기다려야지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사우랑을 죽이고 왕 되겠다 노 그럼 불확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우랑도 40년 왕이 오고 다윗도 40년 왕이라더라고 딱 때가 되니까 다윗이 30세 왕이 올라가요 예수님 그림자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 상인세입부터 잃었기 때문에 요셉도 그렇고 내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세워줄 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게 말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하만을 모래되게 뛰어넘어요 하만이 총리인데 전국을 다스린데 모래되게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금시고 기도하고 결국 이기고 나니까 하만이 총리인데 그 총리 자리가 누군가 모래되게 와요 그래서 에스다 8장 15제 모래되게가 부르고 신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세 가는 배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세의 척에 부르며 이게 무슨 말이냐 모래되게가 하만의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문제가 있으면 큰 문제를 해결하는 만큼 그 자리가 내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믿음 주고 능력 주지 네가 알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싸움은 뭐인가 그것을 주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줘서 그걸 감당하라는 거지 그것이 영성이고 능력이지 그런 영성 능력이 없이 그냥 주어봐야 감당도 못해 할 수 없어요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요셉이 종사를 하는데 난 중요한 건 요셉이 가정총무라는 것이 중요해요 가정총무부터 해야지 총리 되기 전에 가정총무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잘했으면 요셉이 인정받았잖아 인정받았어 그런데 이제 보디바레 그 초유혹도 뛰어넘었어요 이겼어요 그랬더니 복고 온 것이 아니고 감옥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요셉이 감옥에서 콧받아져가지고 한숨 쉬고 원망 불평했더라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더 기도해 실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두 장관이 왔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꿉는 관원장이 왔어요 둘이 꿈을 해석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또 지위가 있더라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꿈을 해석해준데 그 꿈을 해석해서 당신이 다시 산다고 그래요 그 말 듣고 또 꿉는 관원장이 당신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술은 포도주로 생각하고 피도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데 떡은 육신의 떡 먹을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런 인생들 떡은 관원장 죽고 성의의 술을 가진 사람들은 살고 그 메시지가 또 있더라고 그 안에 보니까 어쨌든 그걸 해석했다는 것은 뭐냐면 요셉은 그 상황에서 신령한 영적 꿈을 꾸고 신령한 상황에서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기도로 살았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년만 또 기다려라 요셉아 내가 너 그것 때문에 꿈에서 해갖고 바로 한 꿈에서 해갖고 내가 총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모른다니까 내일 몰라요 언제까지 감옥에 있을지 몰라요 그걸 다 가르쳐주고 너 조금만 2년만 기다리면 너 군부 중이다 그 얘기 가지면 고난 훈련이 아니죠 말 안 해줘요 답을 안 줘요 캄캄해요 답을 다 준 것이 무슨 그것이 시험이냐고 시험이 내주고 옆에 답을 달라고 누가 아니냐고 시험 주고 저를 답 안 준다니까요 답을 안 줘요 인생 답을 안 줘요 답을 안 주지만 말씀이오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감옥이고 어쩌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한 분이 만족해요 하나님이 좋아요 그냥 말씀에서 사는 것이 행복해요 함께 한 것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한 분이 만족해요 나 종이고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한 게 너무 좋아요 이 믿음이고 이것이 좋아야지 그분 말씀이 너무 좋고 그분 사랑받은 게 너무 좋아야지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사랑을 느꼈을 때에 감사가 있고 감히 기쁨이 있는 것이지 엉망급해서 사랑을 못 느껴 마음의 공허가 허무하고 그게 무슨 기쁨과 행복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을 국무증에 삼게 해서 바람에 꿈을 꾸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희한한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할 수 없으니까 요셉이 이제 술만 간장이 왕이 왕이여 내 꿈을 해석한 사람 요셉인데 맞았습니다 한번 데려다가 물어봅시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왕의 꿈을 얘기하니까 정확한 얘기를 해요 야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너가 어떻게 얻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세우게 되는데 내가 너로 애급당의 충리가 되게 해라 인장만지를 빼어주고 그리고 세목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고 버금술에 데우고 엎드리라 여러분 성경이니까 믿지만 세상에 어디가 이럴 수가 있겠어요 서른살먹은 지금 무기수 감옥에 있는 사람 장관도 한번 안 해봤거든요 아니 삼시살먹은 그 무기수 제술을 하루아침에 데려다가 총이로 삼는다? 세상에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감옥 같은 인생이어도 내 인생에 암호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하시면 된다 종이를 세워줄 수가 있다 내 인생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있다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쩌다 꿈에서 좀 잘해갖고 총이 됐구만 야 참 복도 잘 받았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깊은 진리가 있어요 왜 요셉을 총이로 세웠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꿈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가장 강력이 이 애굽에서 요셉이 국무축이 되니까 아버지 야곱이 누구고 이삭이 누구고 아브라함이 누구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물이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미미한 족장임 족장임 족장에 불과합니다 이름 없어요 이름 없어 요셉이 국무축이 되니까 그 가문이 멋있는 가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 요셉이 뭐 똑똑아 잘났다 똑 잘났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비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비전 대단하네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천하 만민이 네 자손을 복받으리라 그럼 아브라함 자손 이삭 네 시가 그 전부 네 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자 여기서 죽음이만 칠 리가 있어요 누가 복받을까 예수 그리스도 왜 요셉이 총리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통제 예수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사다를 공개 때려야 되고 구세주 예수님 오셔야 되네 예수님 오신 그 길잡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혈통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굴까 온 세상의 통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의 생명을 세우고 복을 일하고 가장 주님을 사랑한 사람 예수님을 높인 사람 예수를 품으면 그분이 나를 품을 것이고 영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면 나를 높여줄 것이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면 영원한 멸력을 하게 되리라 인생의 회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그걸 모를까 예수님이면 되는데 예수님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 나 왕이시고 나 예수님을 줘요 이제 야곱이 가난당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요셉은 국무충이 됐고 이제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가고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곡물을 사러 가고 요셉이 만나고 총이 된 거 알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뭐냐 요셉이 살았어요 뭐 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국무충이 됐어요 뭐라고 국무충이야 기재를 좀 기재를 좀 22년 동안 죽은 아이들이 살았다 가만해도 죽은데 국무충이 저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서 연락 좀 주시지 얼마나 예간장을 놓게 만들어 우리 인생끼리 뺑뺑 돌려 하나님께서 빨리 좀 주시지 예간장 놓고 뺑뺑 돌려 바로 갈 수 있는데 뺑뺑 돌려가지고 나중에 주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그래 그런데 여기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야곱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수레가 버금 수레예요 그냥 보통 수레가 아니요 확실해 수레 안에 어마어마한 선물이 가득 잡고 있어 오늘 영적인 진리가 여기 또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예수님을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요셉이나 다이슨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가 이게 보통 수레가 아니요 이제 믿을만해 그거 보니까 수레가 이게 금수레 황금수레에다가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가 다 갖고 왔는데 진짜네 진짜야 진짜 국무처대인 것을 안 보지만 벌써 수레를 보면 안다니까 수레를 보면 오늘 영적으로 이 수레가 뭐일까 황금수레 버들수레에다가 잔뜩 선물이 금은보화가 다 들었어요 캬 기억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자 오늘 복을 받았는데 누가 복 받는가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요셉이 아들이 궁극적으로 되니까 황금수레에다가 어마어마한 보물을 갖다 줬잖아요 그 수레가 성령이 오시고요 성령 이해가 되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 안에는 그 수레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다 있어 다 갖고 와 오늘 예수님이 만한 왕 되셨기 때문에 성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 보내준 것 보고 예수님은 하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오셔서 성령에서 수레가 오고 보화가 오고 능력 축복이 다 오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뭔가 내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촉하도다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버리라 촉하도다 촉하도다 죽기 전에 그를 버리라 촉해요 충분해요 국무 중이래서 와 출세했네 나도 한번 가면 한자리 해주겄네 옛날 야곱은 그따위 머리 굴려왔는데 촉하도다 촉하도다 촉하다 얼굴만 보면 됐다 총리 자리가 높고 낮고 필요없어 촉하다 내 아들 얼굴만 보면 됐지 오늘 무엇이 만족이냐고 촉하도다 촉하도다 그냥 그것이 좋게 해야 되거든 변화가 뭐냐고 변화가 그리고 야곱이 이제 이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이 약속인데 아니 아들이 총리 됐다 가면 그냥 빨리 뛰어가야지 무슨 희생제사들이고 근데 이게 영적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부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의 이 교회의 교회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아무리 좋은 일에서도 성전화에서 애비드리고 기도를 해야지 드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두려 말라 애교로 데려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오 그리고 너를 다시 인도해서 돌아오게 아니라 말씀을 드려주세요 말씀 그냥 간 게 아니여 희생제사 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아야 돼 말씀 그리고 이제 애교로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들 요셉을 깨앉고 막 울면서 좋겠다 너무 좋겠다 너무 행복하고 기뻐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바루왕한테 가서 축복이 되죠 그런데 뭐라 그런가 내 나그네께 세월의 130년이다 130년이다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한 번 더 왔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파란만장한 인생 무엇이 복일까 호의호식하고 놀러 다니고 배부르고 그냥 나는 하나도 인생 호생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 봤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험악한 세월 아니 가장 복받은 이스라엘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됩니까 험악한 세월 파란만장한 인생이 그런 인생을 걸을 때 하나님 만남에 사건이 있고 은혜가 없고 생명이 있고 인생의 굴곡과 고통과 아픔 슬픔 눈물에서 기도를 통해 만났고 영의 사람이 있고 개시가 있고 음성이 있고 그런 거지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시편의 주옥같은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지 괜찮아요 고생 괜찮다니까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험악한 세월 괜찮지만 그때 만났고 유기과 권한감으로 하나님 건조 받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 건조한 것을 느꼈고 이제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 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편안한 게 좋아요 나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았어요 굴곡도 있어요 말도 말할 수 없는 거 알잖아요 나라 민족은 건다겠다 뭐 얻은다겠다 작년 세 번도 금식은다겠다 응답도 안다겠다 뭐 제가 실수도 있었고 넘어진 것도 있었지만 저 중심은 하나님 말 거예요 저는 목격 꼭 잘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저도 파란만장 인생을 걸었어요 험악한 세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고통 눈물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주님 만났고 응답도 있었고 음성도 있었고 나를 깨뜨렸고 변화시켰고 주님과 교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난 이 말씀이 넘어져 험악한 세월을 보냈구나 그래 험악한 세월이 있구나 무엇이 복이냐고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나서 야곱이 나중에 열두 아들을 축복해 주는데 불량들 축복한 놀라운 것이 자 루베나 장자거든요 너는 내 장자와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그곳에 타고 다만 물의 끓은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내 침상에 올랐다 원래 장자가 루벤이어야 돼 그런데 왜 루벤이 장자과 탈락됐습니까 서모필이라고 가늠했잖아요 탈락 그 다음에 보니까 시몬 레이는 폭력의 도구로다 그 분의 혈기리로 사람을 죽였다 세겜사람 그 뒤나 그 사건 강간사건 때문에 시몬 레이는 칼로 다쳐 죽여요 속여가지고 할레바 해라고 다쳐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장자권이 다 상식됐어요 시몬 레이가 넷째가 유다가 와요 유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장자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유다가 장자권을 복받게 되는 것이 그가 생명을 살리는데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냐면 베냐민 때문에 줄다리게 된 사건이 났는데 요셉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싶어가지고 은잔을 넣고 그래가지고 포로로 인질로 잡은 사건이 나와요 근데 큰일 났거든요 그때 유다가 딱 났어요 이 아이가 만일에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감옥에 있을 테니까 이 아들 내보내라 야 십자가 진 거예요 유다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베냐민 좀 제발 보내주라고 내 아버지 때문에 사정을 해 그 전에도 유다가 뭔 일을 하냐면 요셉이 구덩이에 쳐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야 내 동생 죽이면 쓰겄냐 막 그래가지고 팔아먹자 팔아먹자고 유다가예요 그때도 자기가 나서가지고 팔아먹는다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유다는 그렇게 생명 살리고 살리기 위해서 헌신 희생했더니 그대로 복을 받아요 아 오늘 하나님 누구를 좋아할까 생명 살린 사람 영혼 살린 사람 그래서 유다가 이제 복을 받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냐고 귀가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장의자권을 받죠 물론 장의자권이 요셉인데 영적 혈통을 유다가 받게 돼요 예수국에서 족보가 나오게 되고 그런데 또 하나 이게 은혜가 된 것이 뭐냐면 원래 야곱은 누구를 사랑해? 라이를 사랑했거든요 레아는 사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는데 그걸 통해서도 거기서 유다가 나왔다 속였는데 내 인생에 내 계획도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구나 요새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담을 넘었다 담을 넘어서 이것까지 전 살린 유다 그리고 모든 복이 또 요셉에게 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불량대로 축복했더라 불량대로 축복했더라 자기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릇대로 축복해 준 그 야곱의 인생은 뭘 얘기했냐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됐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 내 인생끼리 어떤 게 복일까 하나님의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열두 아들을 낳고 다 그대로 기업을 이루게 만든 그 야곱은 하나님의 훈련받고 분열 체험받고 성령의 사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끼리 파란만장하지만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인도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야곱 같은 복인 인생 그런 복된 인생으로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축복하지만 그걸 뛰어넘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교제하고 음성 듣고 주님의 인도 가운데서 사는 거 이 땅의 가장 인생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뛰어넘고 말씀 살고 믿음을 살아서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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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